안녕하세요. 닥터맘마 수의사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려견에게 산책의 의미와 산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에서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실내 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산책은 요즘 같은 시대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산책은 반려견들에게 충분한 운동의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실내는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반려견이 충분히 뛰어놀 수 없으며 좁은 공간성 때문에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며 신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스트레스는 공격성 등 다양한 행동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반려견은 에너지를 발산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놀이를 통해 보호자분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산책은 반려견의 사회성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산책을 하며 여러 반려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며 반려견은 다른 반려견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특히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반려견 사회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꼭 산책을 해주어 사회와 훈련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는 산책은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주인과 복복을 맞추어 걷는 법, 명령에 따라 길을 건널 때에는 잠시 멈추는 법, 배변, 배뇨하는 법 등을 가르치며 반려견과 시간을 보낸다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산책의 횟수와 시간은 반려견의 견종, 나이, 가지고 있는 질병 또는 실외 배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견의 나이가 많다면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산책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평균적으로 대형견이 소형견보다 더 많은 산책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는 반려견을 산책시켜보며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산책을 할 때 보호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줄은 반드시 해야 하며, 맹견 종류는 입막에도 필수입니다. 배변 봉투를 상비하고 다녀 반려견의 배설물은 바로 치워주시고, 생수를 이용해 소변의 경우 희석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줄을 잡을 때는 당겨지지 않게 줄이 느슨한 L자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목줄의 길이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반려견과 보호자의 거리가 2m 정도를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시 주변의 자동차나 어린아이 등 돌발 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익숙한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너무 더운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은 피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추운 겨울날 반려견에게 옷이나 신발을 반드시 입혀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반려견의 옷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무중의 반려견이라면 입혀주셔도 괜찮지만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옷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무중이라도 옷 입기를 싫어하는 반려견이라면 무리하게 입히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이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옷 입기를 싫어한다면 앞발을 넣지 않고 몸을 감싸는 형태의 옷을 추천드립니다. 신발은 눈이 오면 길에 뿌리는 염화칼슘이 반려견의 발에 닿으면 따갑기 때문에 겨울에는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견의 생활에서 몹시 중요한 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닥터맘마 사이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